제주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올 들어 가장 많은 18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합숙훈련을 하던 모 대학교 선수단 7명이 집단 감염됐고, 제주시내 학원 강사도 확진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국제대학교 소속 레슬링 선수 A씨가 코로나19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어제 오후 5시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인후통 증상을 보였는데 나아지지 않자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습니다. A씨는 동료 선수 17명과 제주시내 모처에서 합숙훈련을 실시 중이었고, 함께 훈련하던 선수 6명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조치됐습니다. 학원과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원 강사 B씨는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을 받고 진단검사를 실시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B씨와 접촉한 지인도 무증상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의 수업을 들었던 노영중과 한라중 등 제주시내 중학교 4곳의 학생 26명과 동료 강사 5명 등 31명은 진단검사를 받아 자가격리됐고, 해당 학원은 임시 폐쇄 조치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에게 오는 17일까지 등교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학원이 임시 폐쇄 조치됐고, 오늘 검사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보건증에 기쁘게 해결해서 긴 검사 받아서 확진 판정을 9시간 안에 받았습니다. 연락해가지고 조치 추억을 하고 폐쇄시키는 게 좋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음식점 근무자와 콜라텍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돼, 방역당국이 해당 시설을 공개하고, 같은 시간 방문 이력자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8명에 오늘 10명. 지난 1월 이후 넉 달 만에 제주에서 하루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행사와 이동이 많은 5월을 맞아 방역당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